꽃처럼 아름다운 예은이 가수님이 불러드립니다 나빠 무엇이 됐는지 시계를 보아도 감은 떠지질 않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꿈이라도 두고 있는 것 그렇게 상냥하게 나를 감사면 하루가 멀쩡하고 나를 잠뻔니 그 입술로 빠른 얘기를 왜 내가 들여야만 해 나빠 나빠 나 식전이 그 전 맹동이 저하고 의짓하는 그 전 남자예요 오늘밤에 흘러있어 눈물을 먹게 그 사랑이 너무 두려워 그 사랑이 너무 두려워 그 사랑이 너무 두려워 그 사랑이 너무 두려워 이 사랑이 너무 두려워 네 사랑이 너무 두려워 이제는 이 사랑이 너무 두려워 왜 내가 죽여야만 해 납땅납땅하싶땅땅땅땅땅 처하고 끝이 가는 그런 남자가 오늘 밤에 그 어디서 눈물이 오게 그 사랑이 너무 두려워 그 사랑이 너무 두려워 네, 트론 열풍의 주인공